침해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변두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혼자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는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지만 여러가지 형편으로 아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에 산기슬개 자리를 잡아 할머니와 며느리는 밭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농수선물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침해 기운이 조금씩 있었다. 그나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서너 시간 정도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침해 증상을 드러내시고 나셨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침해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차라리 24시간 완전 침해라면 며느리가 곁에 붙어서 수발을 들겠지만 대개는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침해 증상이 나타나시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가 두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곁을 지켰는데 그나마 증상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궈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방을 더럽히는 것 말고는 그래도 가출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을 하시지는 않는 데다가 밤에는 아들도 집에 있어서 할머니가 설령 발작을 하셔도 감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그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원래 시장을 갈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야했고 그럴 때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늦게 얻은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주라 이지중지하셨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 유일한 행복이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 두 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보고 오느라 수고했다고 반겼다.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놓으면 먹으려고 공국을 끓여놨다. 며느리는 공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솥별을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노모께서 공국을 끓이셨다길래 애하에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나면서 공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그 뜨거운 소태는 아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만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나대로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엎뒤로 살피면서 거만서를 기록해야 했고 너무나 끔찍한 장면에 눈을 감아버리고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간호사들의 혼란도 같이 다독거려야 했다. 아이 엄마는 아예 실신에서 의식이 없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